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한, PC방! 희철이네, 신동한, PC방! 자, 들어가자! 자, 들어왔다! 어? 컴퓨터 싹 바뀌었다! 이야, 어? 이건 뭐야? 야, 이거 레노모! 최신 사양이 탑재된 9세대 인텔 코어 i7! 9700 프로세서 탑재! 와... 어? 이게 뭐야? 이걸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건가? 아, 이제 홈쇼핑이야? 아, 띠리리 띠띠 왔냐? 오늘 일찍 왔네? 내가 옛날에 세진 컴퓨터랜드에서 컴퓨터 우리, 나 원주야 있을 때 컴퓨터 그때가 메모리가 16MB였어 와, 진짜 옛날 것 같아 그래서 8MB짜리 사가지고 그거 싸가지고 그거 껴가지고 16MB로 만들어서 창세기전 게임하고 그랬는데 와, 16GB가 나왔어 아니, 봉성이한테 물어봐야지 봉성아, 이거 이 정도면 좋은 거야? 컴퓨터 이거 좋은 거야? 레노보 이거? 아이세븐 9700이야 아이세븐이 일단 최신형이에요 아이세븐이 뭐야? 아이세븐이 최신형이라고? 아이세븐이 이제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버전이야? 이 9700이 뭐지? 9700이 넘버야, 넘버 아, 이 컴퓨터 이름 같은 거야? 그, 그... CPU 이거 그래픽카드 이 정도면 완전... 알피 누가 리트윗했네 이미 누가 리트윗했네 이미 아니, 오늘은 뭐가 이렇게 썰러가기 시작하네? 우와, 모니터도 이상해 어? 어? 아, 모니터 바뀌었네? 우와, 모니터 뭐야? 어? 잠깐만! 어? 이거 내가 쓰는 건데? 이거 내가 쓰는 모니터야? 뻥씨망 이거 맞아, 이거? 대박! 이거 삼성 거 알아놔! 이거 모니터 저 사무실에 이거 다 이거예요, 저희 사무실 영상 편집 다 이걸로 해요 어? 뭐, 너 갑자기 왜 삼성에 어필을 해? 아니, 아니, 진짜로 이거 내가... 야, 나도 삼성 있어! 나도 갤럭시야! 야, 이 아이폰 사과쟁이... 야, 내 거 폴드 가져와 내 거 폴드 나 갤럭시도 써 야, 나도 삼성이야 갤럭시 진짜? 어, 그래 이 모니터 되게 좋아, 봐봐 이렇게 가까이 놓고 쓰다가 이게 너무 낮아 그러면 좀 뒤로 할 거면 이렇게 뒤로 하고 뭐야? 뭐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까이 걸 거면 이렇게 가까이 와... 되게... 그리고 이게 되게,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모니터들은 밑에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못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책상 뒤에다가 꽂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봐, 약간 이런 거네 봉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 영화 타이타닉 같은 거 이제 처음에 크게 보다가 그 마차 안에서 어, 애정 씬 나올 때는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끝나면은 어, 끝나면? 그러고, 이러고 뭐 그런 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 어머니가 똑똑똑하면은 네? 똑똑하면은 네?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괜찮은데? 네네네, 그럼요 네, 엄마 이따 나갈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래 우와 야, 기능이 많네 이게 좋아 내가 말한 기능이 맞는 거야? 네, 엄마 어, 공부하니? 네네네, 그럼요 야, 근데 모니터 진짜 좋다 아니, 이게 제일 좋은 게 공간을 많이 차지 안 해서 진짜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 다 이걸로 쓰고 있어 야, 삼성이 더 좋을까? 예성이 더 좋을까? 예성이 더 좋을까? 너 예성 알아? 메인보컬 어? 아닌데? 아니, 맞아 노래 잘 부르시면 예성님 그걸로 핫해요 팩트 폭행으로 아, 맞아, 맞아 되게 솔직해 그, 야, 폭행 얘기할 연습생들 혼내는 그 모습 그 진주한 모습 야, 폭행 얘기하지 마 우리 팀이 예민하니까 야, 폭행 얘기하지 마 야, 폭행 얘기하지 마 야, 맞아, 나 지난번에 나 봉상이랑 아, 맞다 에이프릴 애들이랑 다 먹었어 나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한우집에서 야, 애들 엄청 먹더라 아, 근데 내가 쏘 내가 쏘기로 했는데 니가 쏘기로 했는데 내가 쐈어 내가 못 먹으니까 내가 멋있게 딱 간다 얘들 어, 오빠 잘 먹었습니다 형 잘 먹었어요 근데 계산, 계산 내가 할게 삼성 페이 되죠? 이거 갑자기 왜 삼성이 어필을 해? 야, 오늘 되게 조용하다 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네, 형 대박 이거 레노버 그거야 이 노트북 혹은 PC 구매하잖아? 그러면 희철 신동 이름으로 구매액의 일부가 기부된대 오, 진짜? 우리 이름으로? 아, 우리 이 신동이네 희철 PC방에서 사면 되는 거 맞죠? 아, 그런 거 해야 되네 여러분 지금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저희 이름으로 기부가 된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하시고 아주 좋은 컴퓨터도 사시고 그러시면 될 거 같아요 주소 자, 주소 www. 좋은 일도 하시고 컴퓨터도 사시고 아니, 그래도 형 우리 방송 시작했는데 그래도 반응 제일 좋은 건 우리 형이랑 나랑 구독, 좋아요 이거 한 게 반응은 좋더라고 아, 그래? 이거는 하나 새로 만들자 아,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셋이 이렇게 있다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레노버 아,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해야 돼 레노버 삼성 너부터 어, 자, 일로 와 아니다, 너가 가운데로 옷 색깔이 우리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오늘 우리 컨셉 양현 양하야 그럼 제가 좋아요로 할게요 야, 뭘 이렇게 섞어라 야바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내가 연습 한 번 좀만 옆으로 가봐 연습 한 번 해봐 자,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왼쪽으로 돌 거야? 아니, 아무렇게라도 돌아요 나 다 똑같이 돌아요 아, 다 오른쪽으로 돌어? 그런 다음에 알림 설정 한 다음에 뭐 할 거야 그 다음 자, 내가 해볼게 구독! 알림 설정 저쪽으로 돌어, 저쪽으로 돌어 알림 설정 희철이네 신동아 너가? PC방 PC방 아, 시방 저번에 뭐 하는 거랑 똑같잖아 저번에 한 거랑 저번에 이랬잖아 그래, 우리 마지막에 좀 액션을 한 번 하자 상의해봐 희철이네 신동아 PC방 할 때 너가 좀 이렇게 액션 같은 걸 해봐 너무 윈드밀 같은 거 못 도냐? 윈드밀 같은 거 못 도냐? 너무 윈드밀 같은 거 못 도냐? 어, 그렇지 어, 그렇게 해서 딱 거기 멋있게 딱 멋있게 PC방 PC방 해줘, 마지막에 PC방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멋있게 PC방 뭐 이런 거 딱 카메라 줌 따라와 봐줘 줌인이 싹 들어갈 거야, 알겠지? 자, 간다 저만 고생한 거 같아 자, 다 왼쪽으로 놓을 거야 이쪽으로 왼쪽, 이쪽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희철이네 신동아 샤 PC방 잠깐만, 야 너무 쳐져 야 야 너 좋아요부터 되게 쳐져 야 넌 나빠요 같아 야 야 너 지금 너 띄워주는 거 아니야 너 팬들이 너 모습을 보고 싶어해 좋아요 좀 톤 높여봐 시작 좋아요 아니, 좋아요 이게 아니고 좋아요 그렇지 너 오늘 게스트들 누군지 미리 소식을 받았나 본데 톤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야! 해봐 야! 야! 뭐야 야! 너 국대 갔다 왔다며 야 뭐야, 확인 좀 한다 야! 그럼 너 립싱크해 내가 할 테니까 알았어 너가 해 너가 목소리 바꿔서 해봐 자, 본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희철이네 신동아 PC방 아, 시방 야, 펼쳐 시방 뭐 하는겨 지금 됐어 아니, 시방 뭐 하는 거예요 됐어 됐어 어, 수고했어 오늘 게스트 미리 들었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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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아 PC방 우리는 슈퍼주니 오요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이차씨 저 왜 불렀어요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바바 뭐 하는거야 와 여러분 12월 12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있잖아요 네 미라지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와 새로운 모드!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악절을 플레이하는 패스 파인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겟 해보세요!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 주말에도 에이패스 레이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